무슨 물건이든지 두배로 만들어내는 요술항아리가 있대. 도대체 얼마나 신기한 항아리일까? 요술항아리 옛날 한 농부가 이웃의 부자 영감한테서 밭을 샀어요. 그런데 그 밭엔 돌멩이가 많아 농부는 매일 땅을 파 돌멩이를 골라놔야 했어요. 하루는 농부가 땅을 파고 있는데 곡괭이 끝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어? 땅 속에 뭐가 있나? 농부가 땅을 봐보니 땅 속에서 큰 항아리가 나왔어요. 농부는 항아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항아리에 쌀을 담아놓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반쯤 채워넣은 쌀이 항아리 가득 넘쳐오르고 있었어요. 농부가 신기해서 항아리에 엽전 하나를 넣어봤더니 엽전도 두 개가 되어 나왔어요. 그 항아리는 바로 무엇이든 하나를 넣으면 두 개로 만드는 요술항아리였답니다. 농부는 항아리에 엽전도 넣고 쌀도 넣고 해서 곧 부자가 되었어요. 농부는 농부에게 밭을 판 부자 영감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하루는 농부에게 밭을 판 부자 영감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부자 영감은 농부에게 항아리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항아리를 내놓으라니요? 그 항아리는 제 밭에서 나온 거예요. 난 자네한테 밭만 팔았지 항아리는 안 팔았네. 그러니 그 항아리는 당연히 내 것이지. 그런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찌라니 이게 무슨 업체야? 농부와 부자 영감은 한참을 다투다가 원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원님은 농부와 부자 영감의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원님도 그 신기한 요술 항아리가 탐이 났어요. 아하... 항아리 때문에 이웃끼리 서로 다투다니 이 항아리를 관가에 보관하도록 하라. 그럼 이웃끼리 서로 싸울 일은 없을 것이니라. 농부와 부자 영감은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날 저녁 원님은 아무도 몰래 요술 항아리를 집으로 들고 와 엽전을 넣어봤어요. 그러자 항아리에서 정말 돈이 계속 넘쳐나는 거였어요. 정말 신기한 항아리 있어 그려 하하하하하 그날 저녁 원님의 아버지가 마루에 놓인 항아리를 보게 됐어요. 처음 보는 항아리라 궁금해 하던 아버지는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항아리 속으로 쏙 빠지고 말았어요. 어디 뭐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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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려라 하하하하 이웃 원님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 항아리에서 아버지를 꺼내줬어요. 그런데 항아리 속에 또 한 명의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아버님 서로 똑같이 생긴 두 명의 아버지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며 우겼어요 내가 진짜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진짜다 아이고다이구 속도다 내가 진짜래 그건 내가 아이고 요술항아리 때문에 망했구나 남의 물건을 욕심내던 원님은 아버지를 두 분이나 모시게 되었답니다 참 신기한 요술항아리네 나한테 그런 항아리가 있다면 뭘 넣어볼까?